그게 이제 빨리빨리 치료가 제때 조심해. 치료가 제때 안 들어가면 또 병원 가야 되고 또 병원 가야 되고. 근데 이제 나는 그래도 빨리빨리 해주면 이제 빨리 낫는데 병원에 저기 사실 마비된 환자를 데리고 들어간다는 게 너무나 번거롭고 힘든 일이야. 병원 쪽에서도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지. 근데 이제 나는 시간 맞춰서 빨리 가서 해결을 해줄 거가 이제 나의 목표야. 응. 응. 해볼까봐. 갑시다. 네. 어. 계속 하면서 이제 먹이고 많이 좋아졌네. 소리가. 잠나는데. 소리들로 안 오는데. 불소년에도 정식을. 응. 잠은 계속 자고 있는데. 응. 그래도 소리가 굉장히 심했었는데.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옆에 흑인 할아버지는 뭐 그냥 수시로 달랑달랑 모의사들도 많이 오고. 뭐 계속 그렇던 우리는 한 번 아침에 한 번 달랑 보고서는 그냥 그 말이야. 우리 아주머니 섭섭하고 슬펐어. 섭섭 서러웠어. 그래가지고. 저러가서 서러웠어. 에휴 그래가지고 세상에 지금 내 전도사님한테 했더니. 선생님 모으셨어. 여보야 선생님한테 인사해야지? 응.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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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도 좀 뜨고. 감사합니다. 음. 근데 숨소리 많이 좋아졌네. 좋았어? 아휴 그냥 이게. 왜냐면 나한테 보는게 30초에 15회를 생각하면 너무 많아. 응. 안 잡힌다. 아휴 그냥 듣는거로는 깨끗한데. 어휴 많이 좋아졌어. 어휴 많이 좋아졌어. 어휴 많이 좋아졌어. 막 소리가 막 얼마나 났는지 몰라. 말도 못해. 응. 이게 끝에 소울큘레이션이 안좋아서. 응. 안 나올수도 있어. 혈액순환이. 혈액순환이. 혈액순환이 안좋으니까. 그래서 이거 움직이는거 같아. 응. 아휴. 그래도 좀 안정됐네요. 응. 그래도 빨라. 응. 열 안났어요? 열은 다행히. 응. 응. 좀 식은땀이 어저께 났었거든. 응. 식은땀이 났었거든. 식은땀이 났었거든. 응. 응. 열이 있었으면 내가 응급식 같지. 응. 응. 근데 좀 쎅쎅거렸지. 아휴. 소리 났죠. 소리가 쎅쎅거렸는데. 계속. 대변도 혼자 못보고 소변도 혼자 못가. 그러니까 대변소산 이거 다 닦아내는거야. 다 먹이고. 응. 응. 운동시키고. 뒤집고. 이빨 한번 닦으려면. 여섯가지 갖고 해야돼. 응. 혀 닦는거. 칫솔 두개. 치식. 또 이쑤시개. 또 플러시. 또 이거. 갈구리. 응. 환자가 냄새가 안나잖아. 누워있는 환자가 오면 다 냄새 나거든. 근데 냄새가 안나. 네. 마비가 오면. 이렇게 다시 꽃이 들어왔어. 꽃들아기 된거야. 응. 걷지 않고. 다리들이 되게 얇어. 응. 얇고. 이건 좀 키워졌잖아. 응. 응. 그러니까 병원에서도. 응. 이거 뭐. 케어도 못 받고. 병원가도 천대받고. 홈 헬스도 못 가고. 이게 뭐. 물건. 이런 사람들 물건 필요한게 되게 많거든. 그러니까 뭐. 뭐. DME에 가가지고. 이렇게. 레빌라이저도 필요하고. 환돈도 필요하고. 기저귀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커버리지가 좋지가 않은거야. 그러니까 그런것도 못 봤지. 물리치료도 집에와서 해야되는데. 그것도 못 봤지.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인천에서 사각지 되어있는거야. 이게. 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아이고. 우리 이쁜이 없냐. 이쁜이 없냐. 이쁜이 없냐. 이쁜이 없냐. 오후 6일날. 오늘 본거. 때문에 또 가니까. 내가 그때 갈. 그때게. 내가 아침 좀 사가지고 갈게. 갖다 드릴게. 응. 가셔.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원장님 고마워요. 네. 제니랑 나랑 이제. 가방 들고 뛰었어. 응.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주사 나주고. 그 이제. 맹거같은 것만 좀 놔줘도. 이 사람들 훨씬 더 낫거든. 응. 그래가지고. 한. 굉장히 오랫동안. 병원을 안 갔었어. 응. 그냥 두면은. 여러번 병원 가거든. 이제. 제니랑 나랑. 번갈아가면서. 제니가 규칙적으로 가서 놔주고. 여기. 재밌지. 좋습니다. 생각해봐. 이 길을. 내가 학생들하고. 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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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베이를 하거든. 그게 뭐냐면. 이게. 이 동네를 걸어보는 거야. 직접. 근데. 저쪽에서 위치어를 밀고. 여기를 계속 걸어온다고 생각해봐. 밀고. 이게 얼마나 힘든 길이냐. 그게 없습니다. 이게. 위치어. 끌고 갈 수 있는 길이냐고. 얼마나 힘들어. 그. 오빠 저기. 저기. 뭐. 모서리 있는 거거든. 응.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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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